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광주 방문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광주를 방문해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. 전두환 씨 옹호 발언으로 윤석열 후보가 광주 시민들께 남긴 고통은 무한했으나 사과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. 준비해서 온 사과 발언과 평소 생각하던 발을 그대로 얘기한 전두환 씨 옹호 발언 중 무엇이 더 본심이었는지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. 40여 년 전 5월에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정령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. 광주시민사회와 5월 단체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내 5.18 외국편매 인사청산, 진상규명과 책임자 사법적 단재 등 4가지 사전 조치를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그러나 사과에는 학사를 자행한 전두환 씨에 대한 윤 후보의 견해도 알기 어려웠고 여전히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참사를 청산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. 윤석열 후보가 말한 대로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최종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등 진상규명을 하는 것입니다. 표 의식해서 어물쩍한 사과는 티가 나는 법입니다. 사과의 사문칙은 내용, 태도, 타이밍입니다.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내용, 국민들을 마치 개에 비유하듯 했던 안암무인의 태도, 늦어도 한참 늦은 타이밍, 윤석열 후보의 사과는 최악의 사과였다는 악평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